스타트 레코딩 스타트 레코딩 스타트 레코딩 스탑 레코딩 자, 진도에 다 왔습니다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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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째 발견 평범해 춥다 차라리 여기 유나 시계 구멍 선고 비교 여기가 있어요 더 더 기다려있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에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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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식당 이원사람이었구만 강화도 바로 가까이 보이네 오늘은 할배가 신도에 여행을 왔습니다 신도에도 불꽃이 많은데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수기의 귀엽다 워터 워터 조우사폰 가봅시다 수기의 귀엽다 조각공원 조각공원 여긴 아직도 단풍이 있네요 단풍이 아직도 있어요 여기가 풍나무가 지금 단풍이 완전히 지지않았네요 신도에 수기의 귀엽다 사진도 그래서 자리를 이렇게 놓아지 오래되는데 아직도 못하면 그냥 누구든지 모르겠는데 내가 완전히 기다리게 되었거든요 여기가... 거의 좀 까짓네요 기다리가 자기가 왔는데 좀 까짓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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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오늘 노는 날이네. 오늘 노는 날이네. 오늘 쉬구나. 거기까지 왔습니다. 저 갔다 와요. 입에 안 해요? 오오오. 나 기다려야 되는구만. 오오오.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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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